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브리어 10편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히브리어 10편 본문은 10편 9편 4절과 5절 2절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0편 9편은 아크로스틱이라고 합니다 알파벳이 2합체 10편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두 절씩 끊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2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알파벳 순서죠 베트, 긴멜 이런 식으로 알렙, 베트, 긴멜, 달렙, 해 이런 식으로 알파벳 형태로 이어지는 10편이 10편 9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베트에 해당하는 4절과 5절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2절을 읽었는데요 먼저 4절의 전반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전반절에는 일단은 정동사가 없어요 일단 뒤에부터 보면 뒤에 아호르라는 말은 뒤라는 뜻입니다 뒤백이죠 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예바인데요 여기서 오예브라는 말은요 오예브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이 순장호음이 좀 독특하긴 한데 보통은 요게 없는 형태로 더 많이 쓰거든요 오예브 이런식인데요 오예브는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 대적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요드가 붙었으니까요 대명점미사거든요 나의 애가 됩니다 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파트가 붙어서 원래 희랭요도로 오의에 비하면 나의 원수인데요 이렇게 i로 끝나면 나의 원수들이에요 나의 대적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거를 보시면요 배슈브인데요 먼저 요렇게 전치사죠 전치사 여기서 부는요 뭐뭐 할 때 이런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 부는요 슈브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턴, 돌아가다죠 그래서 이 슈브는 지금 기본형이 부정사연계형입니다 이 모양 그대로 슈브라는 모양, 기본 모양이 부정사연계형이거나 명령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명령형이라고 보기보다는 부정사연계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치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갈 때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나의 원수들이 뒤로 돌아갈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뒤로 돌아가는 거니까 도망가는 건가 봐요 도망가거나 물러가거나 이런 거죠 나의 원수들이 뒤로 돌아갈 때의 자 후반절입니다 자 후반절에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이카슐루 베 요부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카슐루라는 말은요 카시알이라는 말에서 왔겠네요 카시알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지금 보시면 앞에 요드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미완료를 가리키는 표시거든요 3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를 가리키고요 그런데 지금 카시알의 첫 번째 글자에 지금 따겟이 포르테가 있죠 그 다음에 모음을 보면 이카텔 이카틀루예요 그래서 얘는 니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팔 형태가 이제 그렇게 되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동사 변화표에 보시면 니팔 형태죠 니팔 미완료가 이렇게 보시면 이카텔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자 이 여기 따겟이 포르테가 있고 아에죠 그런데 삼남보기였으니까 삼공보기였으니까 삼남보기였으니까 이카틀루가 되죠 이카틀루 이 모양에 따라서 니팔 미완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팔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니 하면요 비틀거리다 그래서 그들이 니파는 보통 제기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들 자체가 비틀거릴 것이다 메 그리고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아바드는 파괴하다 멸망하다 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접속사 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익톨 형태 미완료가 왔는데요 이거는 아익톨 그러니까 바부연속 미완료가 아니고 단순 접속사입니다 단순 접속사의 미완료이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 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미파네카 하는 당신이죠 당신 얼굴 앞으로부터 그러니까 당신 앞에서 그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에부터 해보면요 메슈브 오이애파이 나의 원수들이 뒤로 물러갈 때에 그들은 비틀거릴 것이며 그들은 당신 앞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왜 멸망할까요? 이유가 5절에 나오고 있어요 키 왜냐하면 아시타 미슈파티 웨드니 아시타 하는 당신이죠 당신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미슈파티 나의 미슈파트 그리고 나의 딘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사 완료형 동사가 아싸라는 동사가 나왔죠 자 아싸 네 이 아싸 동사는요 지금 보시면은 뒤에가 해로 끝나는 불규칙 동사인데요 라메드 해동사라고 하는데 이 라메드 해동사의 특징이 2인칭부터 중간에 요드가 나오는 게 이게 라메드 해동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자들이 생각할 때 이 해는 원래 요드였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싸 그 다음에 이 남단에서 아시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드가 바로 이제 그 해가 바뀐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형이니까요 당신이 아싸는 뜻이 두 가지죠 두 make 행하거나 만들거나 그래서 해석해보면 당신이 행하신 거예요 뭘 행했느냐 미슈파티 나의 미슈파트를 미슈파트는 이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판결 정의 심판 법도 규례 많죠 근데 아마도 여기서는 심판 판결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나의 판결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딘도 미슈파트랑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유사한 평행어과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뭐 판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나의 판결 나의 송사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정의를 행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올바르게 심판하셔서 나의 정의를 세우셨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약간 의역하거나 직역하면 나의 판결을 행해주셨고 나의 심판을 행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판결을 공유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대적들이 도망갈 때에 비틀거리고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후반절 야샤부타 자 그러니까 앞에 아시타하고 평행인 것 같아요 아시타는 당신이 행하신 건데 야샤부타는 당신이 앉으신 거예요 야샤부가 앉다 이런 뜻입니다 타로 끝나는 거는 2인칭 남은 단수죠 당신이 앉으셨어요 어디에 앉았나요? 르 키세 자 전시사는 르고요 키세는 보좌죠 당신이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좌에 앉아서 뭘 하셨을까요? 쇼패트 체데크 체데크는 공이죠 공의 공의와 정의 쇼패트는 샤파트에서 왔죠 네 쇼패트는 샤파트에서 왔는데요 샤파트가 이제 재판하다 사사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죠 재판하다 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꽃될 형태로 오해가 돼서 오해가 되면요 분사입니다 분사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대 공의롭게 심판 하시는 거죠 당신이 보좌에 앉아서 공의롭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분사를 명사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재판관이 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신은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의 재판관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공의의 재판관이십니다 혹은 공의로 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앞에 키에 걸린다고 보면요 당신은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이고요 공의로 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판결과 나의 변호를 당신이 행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뒤로 도망갈 때에 돌아갈 때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그들은 당신 앞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결과 나의 정의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샤부타 당신은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르키세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쇼펫체덱 공의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혹은 공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